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동아시아사를 볼 건데 내가 학교에서 한국사하고 세계사는 다 정규 수업이 있었어요 1학년 때 한국사, 2학년 때 세계사, 3학년 때 한국근현대사 심지어 우리 문과반은 역사과목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였어요 그거는 잘했다고 봐 세계사를 필수로 배웠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원래 특정 나라 역사만 배우는 건 옳지 않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내가 몰라 내가 세계사를 배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나도 학사 논문도 사실 서양사 쪽으로 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동아시아사를 들어가기 전에 동아시아사는 영상 길이가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짧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나 때는 동아시아사가 없었어 그리고 동아시아사는요 진짜 세계사 교과서에 안 나왔던 것들만 나와요 그래서 솔직히 현직 교사들도 강사들도 동아시아사는 끊임없이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친 사람들도 공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게 동아시아사예요 자기들 학생 때 안 배웠거든 그런 정도의 클라스이기 때문에 진짜 막 별의별 희귀 진짜 희귀한 얘기들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진짜 동아시아사가 어쩌면 약간 좀 역사 과목 중에서 아마 세계사보다도 선택 학생이 더 많을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우리 같은 옛날 세대 입장에서는 조금 그러긴 한데 일단은 라떼는 말이야 그런데 말 안하네 자 동아시아사를 시작을 해보면요 일단은 네 1번 자 야후허 야후허 발음도 힘들어 중국어는 야후허 요하죠 한자오른 요하 홍산문화의 토기 그러니까 이런 홍산문화 이런 거 세계사 교과서에도 안 나와요 그냥 우리는 중국과 관련된 이 시대의 역사는 그냥 황화문명이라고만 배우지 그래서 토기는 바닥에 뚫려 있어서 물건의 저장보다는 제사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에 뚫려 있는 거 하면 그러면 3번이겠죠 2번은 빗살무늬 토기고 1번 바닥이 보이죠 5번은 뭐 이런 거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4번도 뭐 바닥이 있는 것 같죠 이게 바닥이 없대요 그리고 2번 그냥 진짜 이런 사진들도요 내가 진짜 처음 본 사진들 굉장히 많아 동아시아사 교과서 때가 몇 년 전에 사둔 거 있는데 몇 년 전에 사도 놓고 조금 넘기다 만 거 있어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 투항한 사야가는 새로운 화약 제조법과 조총 사격 기술을 전수 왕으로부터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하사받고 정이품 정원대부에 올랐다 포로로 끌려온 이삼평은 아리타 지역에서 양질의 점토를 발견하고 자기를 굽는 가마를 만들었다 이거는 그냥 문맥의 흐름만 보고 내가 추측을 하기에는 임진왜란 때인 것 같아요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인 것 같고 사실 동아시아사가 한국, 중국, 일본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동남아 역사까지 나와요 사실 그래서 어려워 그러면 왜 이게 동남아 역사가 나오냐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분들이 사실은 동남아에서 많이 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사실 이거 좀 신설됐다고도 봐요 그래서 생긴 게 그 제2외국어가 몇 년 전에 베트남어가 생겼잖아요 베트남어가 생긴 게 그 다문화 가정 때문에 그래서 2번은요 임진왜란 때 그쵸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전쟁이 이런 게 왔다리 갔다리 할 때가 있어요 문화 전파 중국에만 있던 그 동양에서만 있던 제지법이 서양 쪽으로 넘어간 계기가 탈라스 전투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탈라스 전투가 있었고 그런 게 있지 자 3번 그리고 조정서 주간공개 중국 최초로 황제 칭호를 썼던 진시황이죠 진시황에 대한 설명 이거는 쉽다 중국사는 그나마 쉽네요 만리장성 자 항호화의 전쟁에서 승리한 건 한 고조이고요 장건 서역에 파격한 건 한 무제 그리고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한 건 위만 춘추전국 시대죠 춘추전국 시대 때 중국 연나라 출신이 전국 칠흥 중에 연나라 출신의 위만이 망명해가지고 근데 그때 아마 내가 알기로 연이 연이 그 아마 그 진나라한테 망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망명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선 정벌을 명하면서 말하기를 대대로 피해를 끼쳤으니 성토해라 자 이제 나오죠 이번 출정의 목적은 오로지 조선만을 정벌하는 것이 아니다 평안도의 섬으로 들어간 명예장수가 우리를 저버린 무리를 받아들이고 있으니 그도 토벌하라 라고 했죠 평안도의 섬으로 들어간 명예장수 그 평안도의 섬 중에 가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아마 4번이 이제 정답이 5번이죠 청나라 얘기에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 평안도의 섬으로 들어간 그 명나라 장수가 이제 심세계라는 장수가 있어요 심세계라는 장수가 있는데 병자호란이 끝나고 결국은 병자호란이 끝나고 그 가도를 토벌을 하게 돼요 그 가도 토벌 과정에서 그 길잡이로 임경업이 출전을 하게 돼요 길잡이로 임경업이 출전하고 이제 그 청의 군대가 같이 합세를 하는데 근데 이제 임경업은 그 인조의 인조의 뜻하고 비슷하게 그 친명파 쪽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심세계하고 내통을 해 내통을 해가지고 그 대비해라 하는데 이제 그 심세계가 뭐냐 임경업한테 이제 싸우다가 정가를 보내요 우리는 곧 질 것 같다 나는 끝까지 싸우다 죽겠다 당신은 성 안에 들어와서 깃발을 세우고 공을 세워라 그래서 이겨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명나라 영토인 그 금주성까지 갈 때도 그때 이제 조청연합군이 가는데 그 임경업은요 그 뭐냐 이제 그 그 그쪽 성을 지키고 있던 절도사? 아마 그 절도사? 뭐 이런 그 어쨌든 그 총수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는 명나라와 싸우는 뜻이 없다 그러니 서로 화살촉에 그 화살 쏠 때 화살촉을 빼고 화살대만 쏘고 총은 공포탄으로 쏘겠다 대놓고 시뮬레이션만 하겠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 조 조선쪽 하고 조선쪽 전선은 그 사상자가 별로 없었는데 이쪽은 엄청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근데 이제 청나라 군대가 워낙에 숫자가 많아가지고 또 이제 명나라 당초가 임경업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질 것 같다 나는 도망가겠다 성을 비워놓을 테니 들어와서 공 세워라 그래서 처음엔 이게 안 들켜 근데 나중에는요 이 내통했다는 게 걸려가지고 음 흠 이게 걸렸고 그리고 이제 그 뭐냐 임경업이 그 사실 청나라의 첩자인 중을 그 최명기라고 보내가지고 그 명나라고 내통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걸려서 그 뭐냐 최명길 임경업 이런 사람들이 다 잡혀가게 돼요 근데 임경업은 중간에 탈출해서 명나라로 망명하죠 망명했는데 근데 이제 이자성의 난이 일어난 거야 이자성의 난이 일어나고 그 청나라 청나라 군대가 북경까지 들어오는 거야 북경이 들어와버리면서 임경업이 그대로 잡혀버려요 그래서 이제 북경을 점령한 다음에 임경업을 포로로 잡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이제 소연세자하고 그 효종은 돌아갈 수 있게 돼요 임경업이 포로로 왔기 때문에 포로교환인 거지 일종의 포로교환식으로 돌려보냈는데 이제 김자점이 그 심기원이 영모를 했다 여기에 연관된 사람이 임경업이다 해서 그걸 핑계로 그 뭐냐 김자점이 임경업을 그 조선으로 불려들여와서 죽여버려요 근데 나중에 김자점도 네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죽어요 참고로 백범의 직계조상이 김자점이에요 백범의 직계조상이 김자점인데 하필은 이제 그 원래 더 윗조상은 그 신라 마지막왕인 김부인데 그러니까 그 팔을 좀 잘못타서 그 김자점이 몰락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백범의 집안은 좀 힘들게 살았다고 해요 5번 5번의 그 가왕조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건 요시노 요시노와 교토로 분열됐던 조정이 통일된 뒤 교토 그 일본의 옛날 수도였죠 한자어로는 한자어로는 경도 그래서 외구로 전락한 무사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장수 등 연애의 방비를 경고히 하며 백성들이 바다로 나간 것을 금지했다 아마 이거 중국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 근데 조공무역은 허용을 해요 또 중국 아니면 동남아구나 어쨌든 그리고 이제 6번 가와나식이 사이에 있었던 사실 음 화북을 차지한 황제가 진을 토벌하라는 조서를 내리니 자 여기에 나오는 진은요 남북조 시대에 나오는 진이에요 그 진시성이 세워서 진이에요 그 중국에 그 진시성이 쓰는 한자에 그대로 그 글자를 따온게 이 진이야 그래서 양광이 지휘하는 대군 수양제에요 음 수양제가 이때는 군사를 지휘했었어요 그래서 창장강 뉴욕까지 남하를 한 다음에 진의 도성을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약간 그 당태종 이세민하고 비슷하죠 그 중국 대륙 통일 과정 때 군사적으로 가장 큰 업적을 세웠어 양광도 그렇고 이세민도 그렇고 그리고 신라의 군대를 보내 전쟁 중이던 황제는 토번이 안서 사진을 점경하자 서쪽변방 방어장이 졌다 그 사이에 전열을 정비한 신라는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며 황제의 군대를 몰아냈다 이거 고구려 멸망하고 삼국통일한 뒤에 나당전쟁 때 신라가 삼국통일 완성할 때 그러니까 이때 당나라가 신라전선에만 신경을 못 썼던 이유는 그거예요 당나라 고종이 신라전선에만 신경을 못 썼던 이유가 바래도 신경을 못 썼어 신라하고 바래에 신경을 못 쓴 이유가 토번 돌궐 이런 유목민족들의 문제가 있어서 참고로 이 토번은 나중에 구운몽에서 약간 그 시대적 배경으로 여기 나와요 양소유 구운몽에서 그래서 그 그래서 이 6번의 정답은 5번이다 그래서 소갓씨 세력을 몰아낸 정변이 이때 있었다 왜냐면 다른 게 시대가 안 맞아 556국 아니었고 낭랑궁 추출 그러니까 이거 양광 얘기 나오고 신라 얘기 나오고 하면요 그거죠 그 딱 그 사이에 556국 시대가 안 맞고 낭랑궁 추추도 시대가 안 맞고 외가 남조랑 책봉관계 맺는 것도 이것도 아니고 효문제 이거는 수나라가 생기기 전에 화북지역에 있었던 북위 얘기고 소갓씨 세력을 원하는 정변 그래서 정답은 5번밖에 없는 거예요 자 7번 자 동아시아 궁궐의 정전 자 대극전을 복원을 했다네요 남쪽에 주장문이 있었고 어 동남쪽에는 식부성 등의 관청 건물이 있었다 음 대극전 대극전은 내가 혹시 이거 발해인가 나도 정확한 거 모르겠는데 일단은 신라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7번은 그 정답은 4번이래요 남명관제 북면관제 이거는 유목민족들의 정보광저고요 그 어쨌든 이거는 조금 살짝 어렵다 대극전이라는 데가 어딘지만 알면 되거든 태극전 대극전 회경전 이런 데가 그러면 쉬워지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건 아니야 가구가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 변경의 궁궐이 완성되자 완성되자 연경에서 옮겨와 머물렀다 남벌을 준비하면서 군부를 나눠 맡겼다 해릉은 장호의 말을 듣지 않고 군대를 통솔하기 변경을 출발했다 연경에서 변경으로 변경 개봉 카이펑 개봉이거든요 개봉이 옛날에 북송의 수도이면서 금나라 시대 때 징기스칸한테 북경이 함락이 된 이후로 그 다음에 수도를 개봉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이때 2번 남성하고 군신관계 아마 이게 금나라인 것 같아요 여진족 금나라인 것 같고요 그런 것 같고 참고로 이 전연의 맹약은요 서의 외교단판보다 좀 늦어요 서의 외교단판이 먼저야 그렇고 호라즘 정복한 거는 1이지 징기스칸에 정복했죠 무슨 그 군대를 수십만원 동원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9번 이 막부식이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 해리케인이 못나오니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올 수 밖에 없지 자 9번 막부 얘기네요 일본 영대장 삶과 풍속 등을 묘사한 소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이제 2번 대한탑이 만들어져요 아 네 다음에 봐요 네 그렇고 그 판소리 탈춤 공연이 성행한 거 일본도 저런 삶과 풍속이 묘사한 소설이 나왔을 때는 후기일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시대가 비슷하구요 그 일본 에도막부식이면 중국도 청나라 고증학시대에요 그래서 3번도 옳은 내용이 되구요 그래서 일본 그치 가부키 분라쿠 대중공연 그리고 5번 읽기와 셈법 등을 가르친 데라코야가 확산됐다 데라코야는 솔직히 나는 수업을 들은 적이 없어서 이거는 나도 좀 연구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하구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목 상태가 지금 오늘 굉장히 한 3시간째 떠들고 있어서 네 자 10번 10번 이 도시는 영국과의 제약에 따라 개방된 5개의 항구 중 가장 북쪽이 있었다 청이죠 청의 그 뭐 영국과의 조약에 따라 개방된 항구들 조개지로 정한 구역들 미국은 홍콰 라고 불리는 땅을 차지했고 프랑스는 성벽과 영국 조개지 사이의 땅을 확보했다 미국과 영국이 공동의 조개지를 만들었다 상해인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상해예요 그 여기 홍콰우라고 불리는 땅을 차지했다고 했죠 여기 홍콰우 축구장역 홍구 축구장역이 있어요 상하이 지하철 가면요 내가 이거 상하이 지하철 타봐서 알아 그 홍콰우 축구장역이라고 해서 진짜 그 중국의 그 프로축구팀 있는 경기장이 있는데 그 옆에가 바로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했던 루신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상해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죠 이거는 상하이를 갔다 온 나로서는 쉬워요 11번 내년에 새로운 궁전에서 신하들의 조화를 받기에 앞서 천하의 조서를 내리기를 강남에 도읍을 두고 나의 기초를 다지셨다 외란되게 짐이 대통을 이어받아 북경을 신로 도읍지로 삼을만하고 상서로운 곳이라 여기서 궁궐에 창건했다 자 강남에 도읍을 했던 거는 주원장 명태조 그리고 그 했고 그 다음에 선제 여기서 말하는 선제는 그래서 명태조고 그 다음에 영락제가 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사실 그 조선이나 명나라나 초기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전쟁 날 뻔했거든 그래서 정도전이 요동정벌 할 뻔했잖아요 그랬는데 조선하고 명예의 관계가 제일 진짜 좋아진 계기가요 조사이엔 아니에요 이 조사이엔한테 이 조사이엔한테 이제 당시 영의정이었던 하륜이 명예 사신으로 가요 그때 사실 영락제하고 좀 친했었어 그런 친분 관계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또 태종하고 영락제하고 둘 다 어떻게 보면 왕이를 찬탈한 거나 마찬가지거든 약간 왕이 된 배경이 둘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좀 서로 친해졌다 그래요 그때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조사이엔 날때 조사이엔 군대에 여진족이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위험했었는데 그 이 시기에 이제 영락제가 여진족에 칙사를 보내서 너희 가만히 안 있으면 우리 황제피아께서 백만대군을 동원해서 불태워버릴 거다 그 중국이 가장 할 수 있는 그 협박수단이죠 백만대군 그 놈의 백만대군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11번 그래서 11번의 그 정답은 4번이죠 정화의 함대를 이때 영락제 때 파견을 하죠 그렇고 일본원정 두 차례 단행한 거는 이제 그 그 몽골 세조 때 몽골 세조 때고요 그 장거정을 등영하고 몽골과행의 강화를 추진한 거는 아마 금나라 선종일 거예요 그렇다고 해요 선제? 어쨌든 12번 12번은 12번은 윗주친 회의에 대한 설명 그래서 12번은 그 일본의 일본의 영일 동맹을 근거로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중국의 미략을 강해서 영미 이익과 충돌했다 영일 동맹의 갱신 여부 결정 앞두고 중국에 거주한 영국인들은 동맹 폐기를 주장했고 미국인도 동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강들 사이의 세력 균형을 위해 균형 군비 조절 및 중국 문제를 다룬 회의가 개최됐고 그 결과 영일 동맹은 공식 폐기됐다 그리고 일본은 나중에 결국 국제연맹을 탈퇴하죠 일본은 사실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국제연맹이 만주국을 인정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국제연맹은 탈퇴해요 자 12번 정답은 그래서 5번 그래서 일본이 그 약간 그 이제 산동에서 이권을 떼야 됐어 그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13번 상소문이 작성된 해에 있었던 사실 엎드려 아래옵나이다 웨일이 양인의 앞잡이가 되어 경기 연회에다가 지난해 무력 충돌을 빌리며 맹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그 본질을 살피지 않고서 화친으로만 구차하게 보존하려고 합니다 이거 강화도 조약일 때일 거예요 강화도 조약이야 그 운요호 사건이 있어요 운요호 사건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그래서 양무운동 중국은 이때 이 시기에 딱 그 양무운동을 하고 있었지 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나서 근데 일본은 청해 전쟁에서 지죠 자 14번 자 동아시아의 가톨릭 전파를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성당에다니서 하는 건데 마테오리치 천주시리하면 마테오리치죠 그래서 영나라에 와서 성교활동을 하는데요 사실 임진왜란 때요 이미 일본 쪽에는 가톨릭 신자가 있었어요 그 소서행장이 그 소서행장이 가톨릭 신자였어 그렇다고 해요 그 14번은 그래서 정답이 그 2번이죠 정답이 2번 그래서 이때 천주시리가 이때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천주시리는 나중에 170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전파가 돼요 정조시대 때 그래서 정조시대 때 경기광주 천진하면서 천주시리에 대한 연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학문을 토론했던 학자들 중에 일부가 그 가톨릭 신자가 돼요 그래서 아마 그 몇십 년 뒤에 아마 우리나라 그 가톨릭 전례 한국 가톨릭 그 300주년 기념에서 그 천진함의 지금 기념 성지 그 성당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있거든요 아직도 안 끝났어 거기 과연 나 살아있을 때 될라나 모르겠어 그렇다고 하구요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는 천진함 컨텐츠 한번 찍어야 되겠다 자 15번 가 유학사상에 대한 설명 후지와라 세이카 하야시 라잔 이거는 난 모르겠다 주의가 집대성한 성미야 그건 아니라네요 옛 경전을 중시하는 거 이거는 고등학인데 어쨌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그야말로 성리학 사회였지 성리학이 재미는 없어요 그래서 그 이 주의가 집대성한 사상은 고려말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지 맞죠 남송 이후 맞죠 주의는 송나라 시대니까 그리고 그거가 생긴 게 서원 에도막부도 네 성리학권이 됐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다이오 윤령은 자 16번 밑줄 친 전쟁의 결과 귀국이 타국과 전쟁을 할 때만 해도 귀국 군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귀국이 승리한 후에는 더 흉포해져서 우리 백성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승리한 후에는 더 흉포해져서 우리를 보호국으로 삼아 외교만을 감독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모든 정법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하세화와 요시미치 등을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16번에서 보호국으로 삼아 외교만을 감독한다 이거는 지금 약간 달인에 대한 조차권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일본이 국제연맹 탈퇴한 건 아까 그 얘기 나왔고 청이 일본에 대만을 활약한 거는 청의 전쟁 때 외교관의 북경 주제가 허용된 건 제2차 앞였는데 베트남에서 선교 자유 인정받은 건 다른 얘기 자 17번 가톨릭 포교 금지 세국령 이거 그 청나라 때죠 200년간 본국과의 교육은 허락해줬다 그리고 아편 전쟁이죠 그래서 17번은요 기억이 중국 그리고 니은이 아마 프랑스일 거예요 니은이 프랑스예요 가톨릭 포교 금지 얘기가 나오면요 마카오에 파리외방 선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17번은 정답은 3번 그렇고 18번 아마 맞을 거야 그때 그 베트남에 또 프랑스 영향권이 있으니까 자 18번 음 일본인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금기 중요한 문제 중국의 새로운 국가가 수입되고 중국의 대부분 지역이 공산주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그 국공 내전이죠 이데올로기 투쟁 그리고 북위 17도선을 기준으로 프랑스와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군대는 남북으로 철수한다 베트남 베트콩이죠 월남 월맹 한 장으로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나중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요 음 그래서 이제 18번은 그래서 정답은 1번 일본은 경찰 예비대는 창설이 돼요 근데 이제 일본은 그 이후에 이제 알죠? 해상자위대 음 자위대 음 자기 위로부대 자 19번 그 밑주침 발표가 있었던 해의 동아시아 상황 대만 민주화의 첫 걸음 대만 본선과 뻥우제도에 내렸던 기업령을 해제한다 음 대통령 직선제 개헌 약속을 증시한 것처럼 음 야 근데 니들 대만어로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19번 정답은 4번이죠 또이머의 정책 음 전개했구요 그리고 그 다음 20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저월라이 총리가 니차드 닉슨 대통령을 맞지 않은 장면 그 대탕트 시대지? 음 미국 대통령 최초의 중국 방문 그래서 냉전체계제 완화 속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사실 그 뭐냐 존 에프 케디가 죽은 다음에요 그 그 존 에프 케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그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미국 대통령이 똥 싸놨죠 베트남전쟁 그 싸놨던 똥을 리차드 닉슨이 치운 거였어 음 어쨌든 그래서 이때 했던 게 20번 정답은 이제 뭐냐 냉전체계 완화 속에서 그 정답은 2번이죠 한일기본조약은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구요 음 한일기본조약은 냉전체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 그리고 그 그 파리 평화협점 그래서 진짜 그 존 에프 케디가 냉전해소를 처음에 주장은 하긴 했는데 대탕트는 닉슨 시대에 열리죠 그 일명 그 핑퐁 핑퐁회교라고 하나 그 탁구 교류하면서 사실 또 옛날에 축구회교도 있고 그랬지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동아시아사는 사실 나도 이제 여러가지 보면서 되게 좀 생각할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 때는 없었던 교과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그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 쪽의 내용은 앞으로 모르겠어요 내가 앞으로 사십약사 컨텐츠 할 때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나마 요즘은 그 박항서 감독이 그 베트남에 갔다 오면서 그나마 좀 약간 그런 동아시아 쪽을 다루는 게 좀 뭔가 많아지긴 했으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나중에 또 교육 컨텐츠를 할 때 그런 동남아 쪽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할지 모르겠는데 뭐 그 여명의 눈동자 생각해보니까 그 여명의 눈동자도 또 그거하고 관련이 있죠 일본군 그 위안부 그거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가 있었고 참 그 여명의 눈동자는 결국 결말은 또 한국전쟁이었잖아 뭐 그러네 자 그러면 잠깐 쉬고 이제 세계사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세계사로